한솜이라는 배우의 에너지를 많이 느끼면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분한테 가장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촬영하면서 이 한솜이라는 배우의 에너지를 많이 느끼면서 저 역시도 같이 의지하면서 인연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뭔가 전우애 같은 느낌도 생길 정도로 되게 돈독해지는 존재 저도 선배님 같은 의견인 게 현장에서 뵈면 되게 반가울 정도로 되게 많이 붙는 순이 굉장히 크고 강렬했기 때문에 매번 보는 게 반갑기도 하고 또 서로 보면서 의지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는 이제 또 꾹꾹이 지켜주시는 우리 감정님이 계셨었고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가장 힘들어서 찍고 봤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분한테 과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름다움이 되었고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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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ขอบคุณค่ะ ขอบคุณค่ะ หลังจากนี้เราจะมีแฟนอีเมนต์ หรือแฟนมิติงที่นี่ ตอน 5 โมงเย็นต์ เราจะมีการเปิดพอแล้วนะคะ